안녕하세요 파트너 여러분, 365MC 뉴스 앵커 지방희입니다. 20주년 개원기념식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10가지 소식만 담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365MC는 지난 6월 20주년 개원기념식을 맞아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20살 생일을 상징하는 붉은 장미꽃, 에르메스 향수, 그리고 저! 지방희가 새겨진 금목걸이를 전 파트너님들께 전달했습니다. 파트너 여러분, 지난 20년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드디어 365MC의 첫 해외지점인 365MC 인도네시아가 성황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365MC는 인도네시아의 대기업인 마야파다그룹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첫 번째 해외지점을 열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뜨거운 요즘, K-뷰티와 K-POP보다 뜨거운 K-지방 흡입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보겠습니다. 165만 보틀 돌파! 원조지방추출조사 람스가 고객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교대역의 대형지점을 설립했습니다. 서울 365MC 람스 스페셜센터는 개원 세 달 만에 교대역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 하네요. 오직 람스만을 위한 공간에서, 오직 람스만을 다루는 의료진, 시설까지!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하는 서울 365MC 람스 스페셜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365MC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 그 끝은 어디일까요? 2023년 10월 31일, 365MC가 드디어 누적 비만 진료 600만 건을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지방! 100만 단위 진료 건수 돌파 기록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데요. 1천만 건, 1억 건, 진료 건수를 돌파하는 그날까지 파트너 여러분들 저 지방이와 함께 해주실 거죠? K-지방흡입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K-지방흡입을 선도하는 365MC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국제학술세미나 등 글로벌 의료진들과 학문적 교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허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였는데요. 올 한 해 등록된 특허만 해도 8건이라고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수술 안정성과 고객님들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 끊임없이 노력하지방! 365MC는 지난 8월 서울특별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공원 애플리케이션 겉지방을 출시했는데요. 겉지방은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걷기만 해도 자동으로 기부가 된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목표 걸음수를 달성할 경우 365MC 전문 식이 영양사에 1대1 무료 식단 컨설팅도 제공된다네요. 건강해지고 싶은 여러분, 지금 당장 겉지방 앱을 다운받으러 가지방! 365MC는 온 세상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비전 아래 꾸준히 사회공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7호선 강남구청역의 아트건강 기부계단을 통한 기부 캠페인은 7년째 이어지고 있고, 8번째 커진 옷 기부 캠페인을 통해 누적 기부된 의료가 약 8만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기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36MC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약 40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36MC의 이웃사랑은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부 캠페인은 계속되지방! 몸매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가장 트렌디한 몸매는 옷핏 확 사는 여리여리한 직각업계라고 합니다. 유행에 민감한 트민녀라면 갖고 싶은 건 가져야 하잖아요. 36MC가 트민녀 취향저격 바디라인 프로그램 직각업계 에디션을 론칭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는데요. 몸매는 타고나야 한다는 거 다 옛말입니다. 이제는 몸매도 트렌디하게 내 맘대로 바꾸는 시대! 36MC에서는 가능합니다. 국내 대표 비만치료 의료기관 36MC와 국내 대표 여성 언더웨어 브랜드 비비안이 기존에 없던 강력한 보정 속옷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입는 허파고리 하나면 3초 만에 비현실적인 SNS 속 여신 몸매로 변신할 수 있다는데요. 두 기관의 합작품 허파고리!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지 기대됩니다. 품절대란 예상됩니다. 모두들 출시일을 주목해주세요! 속보! 여러분! 365MC가 연매출 천억원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 미래일 줄 알았던 천억 돌파! 여러분 덕분에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고공성장하는 만큼 이대로라면 연매출 1조원 돌파도 금방이겠죠? 파트너 여러분! 또 하나의 역사를 세우는 날까지 365MC와 함께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앵커 지방이었습니다. 이상 365M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하지방!